온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건강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식품당국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중복 섭취할 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기능성 건기식은 여러 종류를 섭취하면 이상 증상을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용 건기식과 다른 종류의 건기식들을 함께 먹을 경우 성분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식약처는 건기식을 식욕 억제제 등으로 표기해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내장지방 효능 등의 표현을 써 일반 식품을 건기식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부당광고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기식을 살 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은 삼가는 게 좋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체지방 감소 제품은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인가요? 라는 질문 하나로 경도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예측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어르신진료센터 연구팀은 노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올해가 몇 년도인지 묻는 질문에 맞게 답하지 못한 비율이 전체 대상자의 8.6%였다며 이 중 67%가 경도인지장애나 우울증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 단계로 알려져 있으며 우울증 또한 치매의 위험 요인인 만큼 이를 조기에 발견해 진행 정도를 늦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사를 위해 음식을 직접 준비하는 남성 노인의 비율은 전체의 2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국대 가정교육과 연구팀이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였는데요. 직접 식사를 준비한다는 남성 노인의 비율은 19.2%에 그쳤습니다. 반면 여성 노인은 93.8%가 음식을 차린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음식을 장만할 때 식재료를 사서 준비한다는 비율은 남성이 65.5%, 여성은 88.8%로 조사됐습니다. 반조리 식품을 이용하는 비율은 남성이 31.1%로 8.9%를 보인 여성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옆구리나 복부에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요로결석 질환은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월별로는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요로결석 환자 가운데 50대의 비율이 2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와 60대가 각각 20.7%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2016년 이후 5년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를 집계한 결과, 여름철 특히 8월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비뇨의학과 측은 여름에는 땀이 배출되면서 수분 소실이 많아지는데, 이로 인해 소변은 농축되고 요로결정의 형성이 잦아진다고 전했습니다. 코를 심하게 골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에 놓일 수도 있는 수면 무호흡증을 집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은 손목에 착용하는 휴대형 의료기기, 왓츠팻을 이용해 손가락을 통한 혈관 수축을 측정할 수 있다며, 수면 중 호흡장애, 무호흡과 저호흡, 유효한 수면 시간 등의 생체 신호 채집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35명의 수면 무호흡 환자를 대상으로 왓츠팻과 병원 내 수면 다원 검사를 병행해 결과를 비교했는데, 상당 부분에서 임상적 일치점을 보였다며, 특히 정도가 심한 무호흡 환자에서는 정확성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프라이빗한 여가 취미 활동으로 캠핑 또는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이나 차크닉 등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났는데요. 장기간 차박 캠핑은 여러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주의할 질환은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가슴스림, 가슴 통증, 쉰목소리, 목이물감, 삼킴곤란, 인후통, 기침, 천식, 속쓰림 등의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유발되는 질환인데요. 차박 캠핑을 할 때 보통 차 안에서 간편한 인스턴트 음식이나 조리하기 쉬운 밀키트, 쿠킹박스 등의 간편식을 먹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좁은 차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이 간편식을 먹은 후 바로 눕기 쉽상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먹고 바로 눕게 되면 위산과 위속 내용물이 역류하는데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으로 인해 참가고 가급적 차 밖으로 나와서 바른 자세로 앉아 식사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술,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고연분식, 향신료 등은 먹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고요. 또 차 안에서 잠을 잘 때 좌석을 완전히 풀플랩, 즉 좌석을 180도 완벽히 펼치는 것보다는 침대 머리 쪽이 한 15도 정도 올라오도록 좌석을 폴딩하고 왼편으로 눕는 것이 위장의 음식물 역류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소아기내과 김범진 교수는 좁은 차 안에서 차박을 할 경우 좌석을 15도 정도 완만하게 경사지게 하고 잠을 잘 때 왼쪽으로 눕게 되면 위장의 상부 식도 연결 통로가 상대적으로 높게 위치해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또 차박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두 번째 질환은 농내장과 안구건조증 등 안질환입니다. 차박하면 좁은 차 안에서 잠자기 전에 눕거나 엎드려서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깜깜한 차박지의 어두운 차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지속적으로 쳐다보면 초점을 맞추기 위해 눈 안에 섬머체 근육이 긴장을 하게 돼 눈의 피로도가 심해져서 퍼져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더 잘 보기 위해서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면 안구건조증이 악화되죠. 아무리 스마트폰의 화면 밝기를 낮춰도 화면의 빛이 눈 안쪽 막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는 습관이 지속이 되면 안구 통증이 심해지고 두통도 생기면서 농내장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홍채와 각막 사이에 각이 진 곳인 전방각이 좁은 사람은 농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서 차박을 할 때 엎드려 자거나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는 것은 삼가야 하고요. 부득이하게 차 안에서 휴대폰을 봐야 한다면 주변을 밝게 하고 바르게 앉거나 천정을 보고 바로 누운 상태에서 보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혹시나 차박 캠핑을 즐기다가 눈이 충혈되고 침침해지면서 두통과 안구 통증, 오심,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있다면 급성 폐쇄각 농내장을 의심하고 빨리 안과를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눈의 피로도와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어두운 곳에서 20분 이상 스마트폰 보는 것을 삼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상 쿠키건강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